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서니까 많이 떨립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지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볼 말씀은 거름두전서 10장 1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요절 말씀으로 거름두전서 10장 31절 읽고 신앙의 자유를 어디에 쓸 것인가 주제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시작 그런 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여하여 하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셔서 신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자를 세우셨습니다 다만 허물을 감추시고 말씀의 두구만 사용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앙의 자유를 자유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죄서와 절기로부터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자유를 얻었으니 함부로 죄를 지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악을 향하는 각 사람의 명예는 환란과 권고가 있느냐 라고 로마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이 신앙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첫째 우상이 아닌 예수님과 연합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14절을 보십시오 그런 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고린도는 그리스 아테네 근처에 있는 군사 상업 도시입니다 그들은 그리스 로마 신하에 나오는 신들을 성겼습니다 특히 제우스, 헤라, 아폴로, 아포로디테, 포세돈을 성겼습니다 제사를 드린 후에는 천명이 넘는 여사자들과 음식을 먹으며 음행하였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2년 동안 전했고 그들은 영접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복음에 뜨거워서 죄를 멀리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자 점점 느슨해졌습니다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그들에게 그런 지역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즉 이 말은 10장 전반부를 요약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급 후 신앙의 자유를 우상 숭배, 음행, 원망불평, 하나님을 시험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유에서 엎드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 즉 고름도 교회는 이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함부로 쓰면 망하니까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피하라 이 말은 플리 도망가라는 말입니다 요셉이 보도발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간 것처럼 우상 숭배의 유혹을 받거든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름도 지방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방이 우상 전지입니다 얼마 전까지도 우리 교회 근처에는 보살 점집이 많았습니다 전대 후문에도 타로 점집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점을 치거나 사주팔자, 별자리를 봐서는 안 됩니다 신장 개업했다고 돼지 머리에 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상은 스포츠, 연예계에도 있습니다 요즘 월드컵이 한창인데 누구는 축구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연예인들을 아이돌, 우상이라고 부르고 그들의 말과 행동에 열광합니다 우리는 이런 환경에서 요셉처럼 도망가야 합니다 유튜브와 승밥트폰에서 도망가야 합니다 또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있습니다 학교 직장에서는 우리의 탐심을 자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 명예, 권세, 성공, 아름다움 등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요소들로부터 도망가야 합니다 학생에는 PC방과 종료로부터 도망가야 합니다 직장인들은 회식 후 2차, 3차 유혹으로부터 도망가야 합니다 주식, 부동산 이야기하면 도망가야 합니다 15절에서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론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망가지 않고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9, 20절을 보십시오 그런 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자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악한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상과 탐심과 교자하는 것은 귀신과 교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명절이나 제사 때 조상에게 함부로 절을 하거나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영적인 음행과 같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두고 불륜을 저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노하시면 그 분노를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와 연합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과 연합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16, 1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재단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냐 얼마 전 우리는 성만찬에 참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습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과 연합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장차 부활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연합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연합할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과 은혜가 가득 채워집니다 찍어진 가슴이 서서히 뜨거워지고 나중에는 불타게 됩니다 요즘 안베드로 개천목자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점점 얼굴이 빛나고 있습니다 스피릿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말씀을 암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번 주 말씀을 두 번 맡았습니다 금요 메시지, 제의배품 메시지를 맡았습니다 처음엔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심령에 은혜가 생기고 힘이 나서 일도 잘 되었습니다 10편 1편 2, 3절은 말합니다 오직 요하의 일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일법을 쥐하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제가 날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생명에게 넘치는 인생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나와 이웃의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이 3절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운 것이 아니니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린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담배와 게임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과 삶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유익보다 해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유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는 우리 자유를 이웃의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교통복귀를 어겨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이웃을 넘어뜨리는 거친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유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이웃에게 덕을 세울 수 있을까 신앙의 도움이 될까 생각하며 도와줘야 합니다 법문에서는 우상의 재물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미림이 약한 자가 그 음식은 우상에게 드린 음식인데요 한다면 그 마른 사람의 신앙과 양심을 위해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자녀와 양들 앞에서 술을 절제해야 합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절제해야 합니다 부모와 목자가 일을 절제하면 자녀와 양들은 일을 배워서 자신들도 절제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와 목자가 절제하지 못한다면 자녀와 양들은 아 해도 되는구나 생각하고 마음껏 하다가 나중에는 중독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고치기 힘이 됩니다 우리는 시간할 때 책을 읽고 운동하고 교제하는 등 좋은 습관을 보여주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31절을 보십시오 그런 즉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기독교 소리문답 제1문은 인생의 제일 목적은 무엇입니까?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그분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그분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이것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구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얻어도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죽으면 그 영광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생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심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청군천사들은 하늘에서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연합하며 우리의 일과 덕을 세우는데 하루를 세웠습니다 마침내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 평안, 나음 등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는 세습도록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 인생의 목적이 저 차원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고개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먹든지 맛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은 하찮게 보이는 일도 하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하든 다 라는 말씀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외 없이 하나의 영광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든지 대학에 가든지 결혼을 하든지 돈을 벌지 운동을 하든지 요리를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아이를 키우든지 하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손해만 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이스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일시적으로 손해볼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복의 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자신도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죽어도 부활하여 천국에서 세세토로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참으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과거제는 죄와 연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돈과 명예 아름다운 아내를 위해 부족을 만들어서 그것을 의지하며 공부했습니다 힘들면 종욕과 연합하여 죄를 짓는 비참한 자였습니다 그러다 혈기에 사로잡혀 아버지에게 폐론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나를 누가 할까? 누가 나를 정지할까? 하는 생각에 두려워서 대인공포증 공황장애로 고통하였습니다 아마 그때 귀신에 사로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98년 하나님은 이런 저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과학선배를 통해 이베프 성경공부에 초청해 주었습니다 말성공부 예배 수항에 목자들과 교제를 통해 점점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속한 요의 이름이 포도나무요회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호절 내 안에 그하라 나도 너희 안에 그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맨다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과거의 실패를 통해 어찌하든지 예수만에 그하고자 투쟁을 했습니다 집이 강주였지만 집을 떠나 장막에서 살았고 신몬메달을 한 후 양식을 먹고 학교에 갔습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팀별 주일소감 메시지를 주일소감을 발표하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어느덧 학교에서 꽉 수석을 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허무하였습니다 일대일 묵자이신 고 이하나 사모님께 왜 제가 이렇게 허무할까요?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사모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위해 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을 말씀을 주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트로 이따다 함과 같으니라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저는 아마 그때 수석을 해서 뭐하나 죽으면 그만한 것을 하며 허물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세세트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모든 책에 보도 글로리 오브 갓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문구를 다 쓰고 공부했습니다 때로는 보금역사를 섬기느라 성적이 떨어졌지만 전혀 슬프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다 기록되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졸업 후 풀타임으로 가난하게 살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도왔던 목자가 이민창 김한들의 스터디 갈래 목자입니다 비록 떠났지만 박진도 목자로 키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은 제게 직장도 주시고 결혼도 하게 하시고 새 자녀도 주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는 내게 주신 자유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의 메시지 소감을 쓴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으로 배가 불러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신약 5페이지, 구약 5페이지를 꼭 읽었는데 이제는 시간만 나면 유튜브와 연합하여 살고 있습니다 포도 글로리오브카! 구호가 내 삶에 사라졌습니다 그럴 때 자기 유익만 구하다 직장에서 후배들에게 꼰대 소리를 듣는 중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를 깊이 회개합니다 다시 제가 예수님과 연합하며 이웃의 유익과 덕을 세우며 하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